겉머리는 물속에서 살아 물리면 독 걸려 조심해 독 걸리면 죽음 나 독 걸렸어! 큰일 났어! 나 죽는다! 죽는다! 오 좋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? 어 플렙쿤 조심하라구 어 조심하라구 플렙쿤 빠진다?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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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거야? 따개비같은거거든? 가서 따개비같은거거든? 아니 아니야 거북이같은거 나이스? 어 쟤 뭐가 있다 거북이같은거니 저거 쾌고있어 어 따개비 맞네 이거 없어지니까 빨리 캐야됨 아 이거 거북손이네 이거 그 뿌 하면은 빨리 타야돼 갑각소 조개야 조개 안그럼 죽음 어 알았어 여기도 있어 곳곳에 다있네 진짜 해녀체험도 하고 와 바람 엄청 불어 와 그러게 이거 괜찮은거야? 대박이야 오씨 배 뿌셔질거같아 배가 전복될수도 있어? 뒤집어져가지고 아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럴일은 없을거 알만하면 이제 가자 가라앉지 않음? 뿌 소리 안났음? 아직 괜찮은거 같애 sell 됐어 trabalh 갑자기 뿌스루담 외치는거야 ㅎ 그건 왜 오오오오오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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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vu 와우와와 대박이다 정말 와우와우와와와니와와와와와와와 suiv! 야 진짜 재밌다 막잡어 와우 몰라 몰라 다다불러 닫았어 어? 어? 이제 역풍이네? 뭐야 뭔 소리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바바밤이야 바바밤 토망가 토망가 오오오오오 다 깼는데? 활싸다 활싸 일단 상륙해야 되나? 어 상륙하자 상륙하자 지금 날씨가 너무 안좋아 어떻게 작업대가 있냐 근데? 여기 우리 출발했던 곳이야 우리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네? 아 여기가 날씨가 좋네 일단 수리해야겠다 이거 수리하고 다시 타자 와 근데 바다가 재밌다 아 수리되는구나 맘맘매야 또 바람 비바람 부는거 아니겠지? 어 날씨 좀 괜찮아진 듯? 갑자기 훅 좋아지네 자연은 무서워 고맙다 근데 저 바다 뱀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이 게임 갓게임이야 아 아까 그 바다 뱀도 잡아보고 싶다 그니까 좀 잡을 수 있나? 작살로 끌어올 수 있다고는 들었어 와 작살? 미쳤다 아까 그 따개비 캔게 작살 재료거든 아 딱딱한게 있구나 아 먹는게 아니었어? 그런거 아니에요? 아 껍질 조각이네 그러네 나 조개살인줄 알았어 그니까 나도 형 우리가 있던 육지 말고 아예 저기 반대편 먼 곳으로 가보는건 어때? 일단 바람 뱀는대로 가고있음 아 그렇구나 요 반대쪽 섬도 나쁘지 않을거 같고 내려가다보면 늪 나올거 같기도 하고 갑자기 부금도 엄청 웅장해졌어 원피스냐 이거? 이거 나중에 잠수도 가능한거야? 아니 아 잠수는 안돼 뭔가 보여주는게 많아서 점점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다 될 것 같은 이 기분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안개가 너무 진해가지고 와 잘 안보여 나 지도를 최소로 지금 축소해본거 처음이거든? 아 그래? 그거 처음했구나 처음했구나 이정도였어요? 크기가? 응응 하하하하하 일단 상륙해서 반대쪽으로 걸어가자 그러면 아 좋고 그럼 슬슬 토할 것 같아 어 배밀미나 어 대해적 시대는 좀 그렇다 야 어 저기 전방에 사슴 두 마리 늪대지 하나 늪대지? 늪대지 두 마리 조족해버리자 등군되는군 이거 부셔야지 쟤 어 돼지 세 마리 돼지야 이리와 진짜 인간은 너무 잔혹하다 우리 반대편에 바다 있는 데로 갑시다 네 오케이 네 어 여기 맞은편 바다 나왔어 바로 나오네 응 바로 나왔다 오호 어 이제 한번 가볼까 여기 가면 늦게 나올까 아 날 좋다 과연 갑시다 맞는다 갔다 출발 자 어딘가 새로운 지형이 나오겠지 가다보면 아 광원 효과가 진짜 좋아 응 맞아 진짜 아쉬운 것 같아 여기도 막혀있진 않겠지 뭔가 연못 같은 느낌 설마 더 막 괜찮을거야 ㅇ 어? SPEAKER 보인다 어디 보여? 앞에 앞에! 앞에 앞에! 늪! 보이잖아. 저 나무! 어! 저거구나! 일단 저기로 가자.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. 저게 늪이라는 것이로구나. 노아 형이 이걸 알아보네. 거의 자연인이야! 근데 이거 늪에 상륙해도 될라나? 왜? 왜? 늪 가까운 초원에 상륙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괜찮아 괜찮아! 그래 갖다 들이받아 일단. 그래 무서운 게 없다고 우리. 더 큰 위험을 무릎 쓰고 왔는데. 고장 늪에 뭐. 아 맞아 밥먹어놓고 저거 뭐야? 쟤네 저거 뭐야? 어 뭐야? 거머리도 있어 일단은 여기 걸렸다 여기 내려야돼 어 아래 조심 아래 저거 조심 흐물거리는거 이거 거머리 일단 잡아본다 3마리나 있어 오와 아 저거 같구나 나는 이 배를 할 수 없애야돼 이게 왜이렇게 세? 70식단 어디어디 어디 아까 내린데 도와주세요 물속에서 싸우면 어쩌자는거야 생각보다 앓카네 아 이거 배 뿌셔야돼 배 뿌시는거 좀 도와주세요 포탈 어디 만들어야되지? 우리 어딘가 요거를 하나를 만들긴 해야되는데 여기 말고 좀 그치 저쪽에 좀 밝은 데에 가면 될거같은데 어 성탄한 곳으로 여기 여기 어 저거 뭐야 아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거머리야 진짜로? 진짜 거머리 오케이 저거 물리면 독 걸려 조심해 아 어 뭐야 슬라임 있어 어 슬라임 조심 슬라임 피해 왜 슬라임 쎄? 독있어 독 독 걸리면 죽음 그 말이나 있어 하지만 슬라임의 약점은 둔기지 아 그래? 여기 자리 잡아도 될거같은 아니다 여기가 자리가 되게 애매하네 건물이 물속에서 살아 물리면 독 걸려 조심해 독 걸리면 죽음 나 독 걸렸어 나 죽는다 죽 죽는다 어 저 형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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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바로 당했죠 역 사망 좀 뒤져볼까요? 어 이 형 정리도 잘해놨네 화살 쌤 처먹자 토탈 만들어 놓을게 어 무섭다 독이 아니 형이 자꾸 독을 조심하라고 해서 아 뭐 독 걸려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했는데 진짜 너무 아파요 아 저렇게 바로 가는구나 바로 가는겨 초당 막 사씩 따는데? 여기 근데 왜 온거야? 우리 늪에서 뭐 해야돼? 늪에서 이제 철 캐야 되거든? 근데 늪에 기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여기가 큰가? 아냐 되게 조그매 조그맣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지를 여기 말고는 지을 땅이 없지 않냐? 그지 여기다 일단 조그맣게 지어놓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오케이 아홉 칸짜리 하나 만들자 여러분들 저 미션 좀 수행할게요 이상하게 말해도 이해해주세요 뭐야 미카짝 말투 같은 거 걸렸어? 앙이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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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 그래? 뭐하는 거야? 잉흥 방침 뭐라는 거야 노만쿤 미션이 사람 방치네 앙이양 아아 자침으로 잉흥을 붙여야 되는구나 응 잉흥 잉흥 애교부리는 거야 노만쿤 귀엽네 앙잉냥 어 어 오늘따라 더 귀엽네 하하하하 돈이 죄다 돈이 하하하하 송침승롱당 아 나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저 나무에 붙어있는 낭종 같은 거 저거 터트릴 수 있는? 어 나도 궁금하다 다 어? 데미지가 들어가긴 드러냐 어 0 데미지 들어가네 공갱이공 탱 하하하하 뭐라는 거야 뭐래 미션을 포기해 그냥 왜 그래 빠진 영하님 같애 형 아 끝났어 아 살았다 곡갱이로 캐면 돼 곡갱이로 아 곡갱이로 하는 건가봐 곡갱이로 캐면 너무 높이 있는데? 안 닿을 거 같은데 배단 같은 거 만들어서 아아 아아 곡갱이로 캐야되는데 그거 제일 마지막에 써서 상관없음 그렇군 아직은 않겠 일단 여기 우리 늪탐사를 좀 해봅시다 포탈 재료를 하나 더 챙겨야겠네 그러면 포탈 가져갈까? 여기다 침대를 놓고 포탈은 챙겨가자 어때? 그래 일단 자 그러면 됐다 자셈 잡시다 아 이렇게 어 왜 더 어두워졌지? 잤는데 뭐야 잤는데 왜 더 어두워졌지? 초아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늪탐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아 이거 거머리가 너무 무섭네 거머리 없겠지? 막 뛰어 내가 뛰어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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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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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관아 칼로 좀 쏴봐 뭐야 어딨어? 아 못 건넜어? acquainted 야 내 하단 자관아 화살좀 어 저형 노리고 있다 나 계속 도망가자 아 화살좀 하하하하하 늪은 계속 이런 데가 있는 거야? 여기에 이제 던전이 있거든? 던전에서 이제 철 얻을 수 있음 일단 갑시다 어 저기 던전 있다 다행이다 바로 발견했네 전방에 던전 발견 근데 여기 문제는 철을 캐도 이걸 못 돌리니까 침대는 갔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완전 진짜 던전이야 느낌이 와 진짜 던전이네 이거 여기 체험해보실? 열쇠 갖고 왔는데 어 가자 어 나 열쇠 없는데 나 열쇠 주고 왔어 나도 내가 갖고 왔어 들어가 근데 이게 철을 갖고 있어도 여기 철 나오는데 철을 갖고 있어도 포탈을 못 타서 아 그렇구나 금속기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캐도 별 의미는 없는데 일단 한번 캐 보자 좋아 여기가 이제 철 나오는 곳임 여기가 와 이제 철기로 가는 건가요? 근데 철을 이 쓰레기에서 캐야 돼 아 저기 슬라임 더러워 나갈 준비해 조심해 조심해 나갈 준비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어 오케이 라임 조심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어 온다 잠시만요 아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독걸렸어 독걸렸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자식 플레임콘을 어 글쎄 우리 독저항 포션을 만들어야겠어 이거 독저항 포션 없이 너무 힘들다 이따가 나가서 포탈 좀 만들어줘 나 죽었어 나도 아 아 근데 저기서 살아나지 않을? 어 아 그렇구나 아 뛰어갈게 우리 자 썼지 아 팬티바람이라니 비 와가지고 어 잠시만요 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 선생님 저보다 플레이콘이 더 맛있어요 뭔 소리야 이건 어 이제 들어가자 아 안에 있어? 안에 있어 근데 좀 애들 쟤도 궁수도 하나 있음 아직 바로 어 괜찮다 아직 아직 괜찮 이거 우리 여기를 나중에 와야 될 거 같아 독저항 포션을 들고 아 어 아 이거 여기 있었구나 아 지금 횃불이 없네 아 좀 쉬고 와야겠어 독저항 포션을 들고 나중에 오자 우리 그래 그리고 일단 기지를 어디다 짓긴 지어야 되거든 늪히면은 응 기지 지을 곳은 좀 찾자 우리 여기다가 또 만들어야겠구나 늪회는 늪회는 못 짓고 근데 여기 옆에 저기 집이 있어 형 2층 아 저거 저기는 안 될 거 같아 엄청 크게 가야 되거든 왜냐면 철도 가공하고 해야 돼서 일단은 마른 땅 좀 찾아봐 목토지나 검은 숲 찾아야 돼 늪회 붙어있는 알았어 I am 맘맘 아 이런 나 아까 죽었는데 이상하다 아 독 걸렸어 또 아 진짜 저기가 좀 마의 구간이긴 해 진짜 먹으면 피가 차지 않을까 아 아 든든하게 죽을 수 있어 왜 이렇게 둘이서 나대 짜증나게 아 저기 슬라임이 너무 극현네 슬라임이랑 거머리가 좀 짜증난다 이거 공격 막아도 독 걸리지 응 막아도 걸릴 거야 아마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 빨리 포탈 쳐가지고 어 그러자 일단 다곤아 여기로 들어가서 세이브하자 아 좋아 여기로 들어가서 세이브하고자 플레임아 먼저 일로와서 저장부터 해 포탈 만들었나 보네 응 만들었어 이쪽이 왔나 아니 독에 한 번 걸리면 기본으로 피가 60 이상은 까여요 와 너무 센데 다곤아 여기 부시고 여기다 짓자 우리 아 그러자 여기 또 괜찮았는데 여기다 그대로 가면 되겠다 여기 좋네 일단 여기 타고 가서 저장하고 와 여기를 터로 잡자 이거 고쳐서 그냥 집으로 쓰면 되겠다 다곤아 이거 아예 대다부터 만들어버릴까 아예? 그러자 응 애들 안 오기 귀찮으니까 그래 구뎅이부터 파다야겠다 구뎅이부터 파버리자 아예 다곤아 이거 좀 넓게 잡고 하자 이거 왜냐면은 철도 녹여야 돼서 이 구리광석 아예 안으로 넣어버리면 될 거 같아 응 난 뭐할까 정도 구둥이 팔래? 오케이 구둥이 팔래? 일로 와봐 니가 여길 맡아줘 여기를 그냥 일자로 뚝 까줘 아예 아예 꼬라지가 너무 웃겨 세지도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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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제 다 팠나? 여기 다 팠고 여기도 다 팠고 여기서 만나면 되겠다 이제 둘이 살려줘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겠다 응 여기 나무도 좀 베고 하면 되겠다 아 나무 정리 좀 해놓읍시다 어 트롤 온다 근데 어차피 못 오잖아 여기 응 못 건너 저걸로 나무 시켜도 될 거 같은데? 이건 냅둬 일 좀 시키지 아 죽이지만? 응 일 좀만 하고 죽이자 아 일 잘한다 쟤 일 좀만 시키고 와 와 나무하는 거 봐 와 다 부셔줬어 그니까 진짜 완전 신경 안 돼 어 야 화 더 내라 그치 더 부셔 더 부셔 잘한다 아 일꾼이 저런 일꾼이 없다 와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어 말 잘 듣는 거 봐 야 얘 좀 착한데? 똥꼬한테 때려주자 어 얘 죽이자 그냥 지금 뭐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졌어 아 이 정도 많이 했지 이용 가치가 없어 이제 어 인간이 제일 잔인해 인간이 제일 어 잔혹해 이용 가치 다 썼대 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엄청 크네 여기다가 집을 불이가 있는 집이라니 뚜껑을 뚜껑을 씌워서 만들어야겠다 우와 이 집을 개조할 수 있는 거야 형? 개조할 수 있겠지? 여기다가 일단 화록불 피우자 흠흠 흠흠 흠흠흠 회덕 포션을 만들려면 벌집 있어야 되고 발효통도 있어야 되고 아 그럼 저기도 다음에 한번 냄비도 있어야 돼 엄청 까다롭네 아! 어떤 개XXX 막타 남겨놨어 형 죽어! 나이스 아 그래도 또 집을 만들었다 일단 여기다가 침대 세 개 놓을게 네 여기 갈 수 있겠지? 어 됐다 여기 이거 댐 그 불만 붙이면 되는데 여기다 만들면 되려나? 어 된다 아 된다 이제 된다 자자 나이스 오늘은 이까지만 하자 좋아요 아 오늘 많이 했다 그니까 아 많은 일이 있었다 으으으 피곤 텐션 좀 달라진 거 봐 형들도 나도 으으으 늪에서 기가 쪽 빨렸어 지금 하하하하 맞아 진짜 늪이 너무 빡세서 아 저기 독도왕 포션을 어떻게 가냐 문제네 일단 오늘 거점 생겼으니까 이제 털도 캐고 하하하하 유종 그만해 형 하하하하 그만해 유종독이야 하하하하 유종 그만해 슈퍼 하하 다음에 다음에 또 합시다 재충전해서 네 좋아요 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